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베이직 타이틀을 이용을 해 가지고 파이널 컷 에서 리릭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강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독자 분께서 요거를 이제 따라 해 보시다가 베이직 타이틀에서 글자가 짤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 베이직 타이틀에서 이렇게 화면을 벗어나는 이 자막을 만드실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자막 상태에서는 뷰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에는 큰 문제 없이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걸 만약에 어떤 키프레임을 주거나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트랜스폰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잘려 가지고 안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화면을 벗어나는 구형 만큼 객체가 나오지가 않고 화면을 벗어나는 객체가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냥 움직이면은 가능하지만 트랜스폰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면은 자막이 잘려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요게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어 파이널 컷에서 거의 고질병으로 있던 문제인데 이게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타이틀에서 음 원래는 여기에서 원래는 여기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잘려 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막 자체에 있는 음 여기 있는 타이틀 인스펙터에서 이 맥의 변수를 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런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직 타이틀을 만들 때 이런 맥의 변수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모션 파이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 해결을 해 줄 텐데요 일단 타이틀에서 어 범퍼 오프너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베이직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타이틀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오픈 카피인 모션으로 일단 들어가 줘 가지고 모션 파이브를 일단 실행을 해 줘요 네 모션 파이블로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스펙터로 들어가시구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아래쪽에 텍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포맷 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를 제공을 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옵셋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꺽쇠를 눌러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퍼블리쉬를 눌러 줍니다 네 자 누르신 상태에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들어가시구요 그러면 새롭게 타이틀을 정의 할 수가 있거든요 카테고리는 범퍼 앤 오프너로 잡고 여기에서 이름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베이직 타이틀 2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2 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베이직 타이틀 3 로 입력을 해 줄게요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어 퍼블리쉬 버튼을 눌러 갖고 저장을 해 줍니다 네 그러면 저장이 끝났구요 네 모션 파이브를 종료를 하고 다시 파이널 컷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방금 만든 베이직 타이틀이 수정본이 있습니다 요거를 베이직 타이틀 대신 깔아주고 가사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글자 폰트나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트랜스폼 포지션에서 키프레임을 주는게 아니고 타이틀 인스펙터에서 옵셋 값으로 키프레임을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아래쪽에 있는 자막들이 잘 끌려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폼으로 키프레임을 준게 아니고 어 옵셋에서 포지션 값을 키프레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요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베이직 타이틀 매개변수 자체가 없어갖고 발생하는 문제니깐요 요런 매개변수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 봤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키프레임 만드실 때 전혀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베이직 타이틀을 만드시면은 기존에 있는 베이직 타이틀은 그냥 지우셔도 괜찮구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새로 만든 것만 계속 써주셔도 관계는 없겠네요 네 요 방식으로 한번 새로운 베이직 타이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직 타이틀을 안 쓰고 모션5에서 수정된 타이틀 위주로 계속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갖고 다시 해결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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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wait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